이걸 딱 보면 뭐라고요? 세제곱곤 마이너스 7이야 머릿속에 뭐가 떨려야 돼? 그래프가 떨려야 돼 선생님 Y골 X에 3승이 있어? 이렇게 떨려야 돼 원점적인 기함수가 있어? 거기 뭐야? Y골 마이너스 7이 있어? 우리 지금 맞나? 한 점에서 만나 근데 음수에서만 음수잖아 그러니까 뭐야? 너 음수야 너 음수지 너 맞아 세제곱곤 마이너스 7이고 어떤 수를 세 번 X의 3승은 마이너스 7인 당정기의 근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걸 가리킨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아 와 근데 난 알아 너 알아 뭐 나 여기 음수 들어간 거 싫어 이런 거잖아 너는 돼 너 돼 너 실제로 존재하는 숙이든 근데 너 근데 음수 들어가면 나 뭔가 불편해 그래? 그럼 뭐야? 바깥으로 빼도 돼 이런 거지 맞아 진실 진실 왜? 퇴칭이니까 퇴칭이니까 마이너스 7일 때랑 7일 때랑 만나는 중 그대로 X절표 내리잖아 원점에 대해서 퇴칭이니까 부호만 다르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여기가 음수인 거 괜히 겉주정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어 다 이걸로 바꿔서 여기가 양수인 것만 우리가 뭐야 성질 정리하고 이래도 될 것 같아 이해돼? 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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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